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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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이 묻어서 전혀 세탁 과정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을 자수로 예쁘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쇼. 등판에가 오물이 묻고 찍힌 곳이 있어서 몬추라 마크를 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떤 무늬로 해서 그 옷에 잘 맞게끔 예쁘게 변신을 해드릴까 하고 노력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